김나현 님께서 친구가 제 이름을 부를 때 무의식적으로 김나현 이렇게 성을 붙여서 부르면 잠시 기분이 나빠요. 그러나 왜 성 붙여서 이름 부르냐고 뭐라고 하면 서심하다고 할까봐 쿨하게 아무렇지 않은 듯이 왜? 라고 대답하죠. 성 붙이면 약간 좀 뭔가 화났나? 라는 생각이 들겠네요. 두 분은 어때요? 평소에 붙이던 애가 붙이면 그냥 그러려니 할 것 같은데 안 붙이던 친구가 그러면 조금 뭐지? 나 잘못한 거 있나 생각할 것 같긴 합니다. 맞아요. 하루나 씨는 어때요? 성이 뭐예요? 오사토인데 오사토? 오사토 오사토 하루나. 그럼 오사토 하루나 이렇게 부르면 기분이 한국에서는 성을 붙이면 기분이 안 좋아져요. 근데 보통 일본은 오사토라고 부르니까 성만 부르니까 하쿠도미 오사토 이렇게 부르니까 별로 아무런 생각 없죠? 오사토 하루나 하면 웃길 것 같아요. 재밌다. 왜지 뭐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. 약간 한국에서는 뭔가 왠지 모르게 사람 차이가 있겠지만 성 붙여서 얘기하면 별로 안 친한 느낌이 있어요. 정없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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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사토 하루나 이러면 약간 뭐지? 약간 이런 느낌. 딱딱한 느낌. 딱딱한 느낌. 약간 그런 게 있어요. 불만이 있나 나한테? 그런 느낌이구나. 오사토 하루나라고 하면 좀 웃길 것 같지 않아요? 길어서. 이게 진짜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. illah.